박찬거리가 절더러 지가 한 오영학이 사건을 뒤집어 쓰고 다시 빵으로 들어가랍니다. 어차피 난 암으로 한 달밖에 살 수 없으니 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랍니다. 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멍청해서 배운 게 없어서 안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.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. 정현사님 정말 절 안 쏘셨습니까? 안 쐈어. 너도 알잖아. 안 돼. 기다려. 당신이 쐈어. 내가 내가 봤어. 분명히 이 두 눈을 똑똑해. 너 왜 그래. 총은 나가더라도 박아서는 내 등대에 서 있던 힘이 당겼잖아. 너도 봤잖아 분명히. 그때 나랑 눈이 마주쳤잖아. 나랑 눈이 마주쳤을 때 내 등대에 있어도 못 봤어. 아니. 나랑 널 구하려고 총을 둔 거야. 놈이 널 칼로 찌르니까 그래서 놈한테 총을 쏘고 만약 내가 널 죽일 심사 됐으면 왜 총을 두 번 다 쏘지 다른 놈한테 쐈겠냐. 아니 내가 본 건 당신이 날 쏘던 모습이야. 하지만 넌 하지만 넌 유증할 거야. 당신이 아닌 딴 놈이 총을 쐈다고 유증할 거야. 왜냐고? 정진아 때문에. 당신 딸 정진아 때문에 정진아 믿어도 박찬걸이 죽였어요. 나는 무죄라고요. 당신이 안 믿어도 난 무죄야.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난 무죄라고. 어르십니까? 네. 그날 기억이 났습니다. 총은 정형사님이 아니라 딴 놈이 쐈습니다. 근데 왜 정형사님 옷 화학반응 검사에서 몰라요. 다른 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요. 정형사님은 아닙니다. 분명히 정형사님으로 정형사님을 정형사님의 정형사님을 아멘